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야구 경기장, 엄청난 크기의 구단 리무징 버스가 다가오더니 앳돼 보이는 얼굴에 외국인 학생들이 글러브와 배트를 들고 줄지어 내립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경기장 정문에는 교복을 입은 또 다른 한국인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던 한 외국인 학생은 왜 거짓말을 했냐며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버스에 탑승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한국인 학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과연 외국인 청소년 야구팀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청소년 여자 야구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마리 칠코바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청소년 야구팀은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대회에 초청받아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껏 다양한 유럽권 나라의 고교 팀들과 꽤나 많은 야구 경기를 진행해 왔지만 가난한 아시아의 나라인 한국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한국으로의 초청 경기를 반대했었는데요. 하지만 감독님께서는 어째서인지 한국 고교팀과의 야구 경기가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하는 디지털 선진국 나라의 힘을 느껴볼 기회라며 선수들 전체를 설득했고 결국 과반수의 투표 결과를 얻어 저희 청소년 야구팀 전체는 일주일 뒤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저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심지어 저는 지금 공항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한국 공항의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체코에서만 지내오던 저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대부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은 체코의 공항보다 더욱 규모가 크고 쾌적해서 마치 부자의 나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공항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명품을 입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더욱 많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체코의 공항에서는 최근 관광객들이 무척이나 줄어들어 타국의 사람들이 거의 없는 편인데 신기하게도 한국 공항에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욱 많이 보였고 심지어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여행이 최고였다며 공항 한복판에서 친구들과 소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희 팀 소속 다른 학생들도 한국 공항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심지어 저희를 설득했던 감독님 또한 저희를 안내해 줄 생각은 있고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쾌적함 그 자체였고 특히나 신기했던 것은 대부분의 입국 심사 시스템들이 디지털과 무인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충격은 바로 저희가 초청받은 서울의 한 야구 경기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체코에서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장 건물이 낡은 것은 물론 경기장 주변으로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밤에는 치안이 너무나 좋지 않아 경기장 전체가 슬럼처럼 되어버린 것이 현실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경기장은 이러한 모습과 전혀 반대였는데요. 경기장 주변은 놀랍도록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접근성이 좋도록 버스와 지하철까지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 중심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팀이 소속되어 있는 체코에서는 대회 경기를 치를 때마다 사실상 하루 정도의 이동 일정을 잡고 선수들 전원이 밤을 세우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피로감 있는 이동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경기장 주변에는 작은 연습용 구장도 많이 있었는데 방금 집에서 나온 듯한 복장에 한국인들이 편안하게 야구나 축구를 즐기고 있었고 이것은 체코에 낙후된 인프라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경기장 주변으로 굉장히 높은 빌딩처럼 보이는 한국의 거주시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꽤 익숙했던 감독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파트가 특별할 것 없는 누구에게나 평범한 거주시설이라며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셨고 경기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던 한국 아파트들의 호화로운 모습은 저와 선수들에게 충격이었죠. 체코에서는 경기장들이 대부분 외곽 지역으로 빠져 있어 근처에 슬럼화된 주택단지나 낡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한국은 경기장 주변으로 인프라가 밀집 발달되어 있어 거주지인 아파트는 물론 신축 호텔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경기장 주변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가 웬만한 곳은 교통시스템이나 편의시설이 잘 구성된 것 같았고 심지어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경기장 주변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에 사람이 많아치하니 안전했던 것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더욱 신기했던 상황은 바로 경기장 근처에 식당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곧바로 경기장 구경을 왔었던 터라 상당히 배가 고팠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눈치챘는지 이미 경기장 근처에 한 식당을 예약해 놓았다면서 저희를 이끌고 한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 동료 선수들과 식당을 들어간 저는 눈앞에 상황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범한 식당 내부에는 근처에 스포츠 경기장이 있기 때문인지 야구용품과 축구용품은 물론 고가의 골프채로 보이는 다양한 스포츠 용품들이 신발장 한쪽에 모여있었고 심지어 각각 주인이 전부 다른 개인의 물품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골프채를 집어서 식당을 도망쳐도 전혀 잡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식당 내부에 있던 한국인들은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할 뿐 스포츠 장비가 모여있는 곳 근처로도 오지 않더군요.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주인 찾아가세요라는 한국말과 영어를 적어놓은 메모지 밑으로 또 다른 스포츠 장비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식당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결국 저는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휴대폰 번역기를 이용해 대체 이게 무슨 공간이냐며 질문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평소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듯 너무나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스포츠 경기장 주변이라 자신의 용품을 놓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따로 찾아가라는 분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충격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누군가 훔쳐가지는 않냐는 저의 질문에 호탕한 웃음만을 보이면서 지금 한국의 도둑이 어디 있어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사실 현재 체코에서는 일반적인 길거리의 마트뿐만 아니라 안경점 심지어는 골프채를 파는 고가의 상점들까지도 매우 밝은 낮음에도 단체로 몰려와 장비를 훔쳐가는 범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고 심지어 주인 없는 스포츠 용품들까지도 식당 내부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죠.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제일 염려했던 것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라서 혹시나 치안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저와 동료들의 생각은 허무한 망상에 불과했고 오히려 한국행을 추천했던 감독님의 말처럼 한국은 전혀 겪어볼 수 없었던 매우 신기한 최선진국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 후 감독님은 식당에 있던 불고기 백반이라는 메뉴를 주문하셨고 저와 동료 선수들은 처음 한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근거리기까지 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선수들도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특히나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는 무슨 맛일까 잡담을 나누며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음식을 주문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모든 메뉴들이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행정처리나 식당 주문이 너무나 느리다고 알려진 체코에서는 한 번 외식을 할 때마다 무려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은 수십 명분의 불고기 메뉴가 거의 5분 만에 나왔고 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처음 먹어본 불고기라는 메뉴는 밀가루 음식이 대중화되어 있는 체코에서는 전혀 느껴볼 수 없는 맛이었고 심지어 항상 밥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고 했던 선수들까지도 오히려 한식을 먹으니 전혀 배가 아프지 않다면서 불고기를 2인분이나 먹어치우더군요. 주메뉴인 불고기를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된 다른 반찬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놀라웠는데 심지어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몇몇 반찬들이 빠르게 사라지자 아무런 말 없이 다시 채워주시는 상황은 배려가 없는 체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모든 것이 느린 체코에서의 불편한 삶과는 반대되는 편리한 한국의 모습이었고 심지어 주인 없는 스포츠 용품까지 찾아주고 있는 식당의 모습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인지 제대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밥을 먹고 식당 밖을 나오니 시간은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감독님께서는 시간이 늦었으니 더 위험해지기 전에 얼른 예약해놓은 호텔로 가자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코에서는 밤 9시가 넘으면 경찰조차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치안에서 너무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기에 저와 선수들은 서둘러 빠른 걸음으로 감독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걸음 한 걸음 감독님의 뒤를 따라 호텔로 이동할수록 저는 이상한 광경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 2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눈앞에 있던 항공원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강아지를 산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몇몇 선수들과 함께 공원으로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는 더욱 신기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공원의 중심에는 캠핑 의자와 돗자리를 깔아놓고 맥주를 마시며 조용한 수다를 나누는 한국인들이 아무리 못해도 50명은 넘는 것 같았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야간등을 켜놓고 새벽에 공원에서 책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은 치안이 너무나 좋아서 시간과 관계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오히려 야경과 어우러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선진국의 여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새벽 공원의 모습에 빠져서 한국에서의 놀라움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웬 한국인 커플이 저희에게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인 커플은 상당한 크기의 돗자리와 캠핑 의자를 건네더니 필요하시면 주고 가겠다며 수준급의 영어로 따뜻한 말을 걸어왔고 저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고는 한국인 커플이 내미는 돗자리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깨끗해 보이던 돗자리와 캠핑 의자는 마치 바로 직전 구매한 새 것처럼 보였고 저와 동료들은 얼른 한국인들을 따라해보자며 공원 한쪽의 돗자리를 펴고는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감독님 또한 돗자리에 앉아 한국의 야경을 보시더니 내일 있을 대회를 하루만 더 미루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한국의 새벽 공원 여유에 완전히 빠지신 것 같았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시 이상한 상황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던 의문의 남성은 저희 선수팀 바로 옆에 있던 한국인 커플에게 다가가더니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상자를 건네주었고 저는 대체 저게 뭘까라는 생각에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감독님께서는 작은 환호성을 지르시더니 저게 바로 한국의 야외 배달 시스템이라면서 한국은 공원에서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체코에서는 음식 배달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대부분은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군거나 물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정확한 거주지 주소가 없는 일반적인 공원에서도 야외 배달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평범한 일상인 듯 그 후에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의문의 남성분들이 공원에 굉장히 많이 보였고 저와 동료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나라가 부자라는 사실을 떠나 한국은 상상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법과도 같은 나라처럼 느껴졌고 실제로 공원에서 치킨을 먹는 한국인들의 여유와 모습은 체코에서는 전혀 느껴볼 수 없던 선진국 시민처럼 보였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국어 지식을 총동원해 직접 배달 어플을 설치하고 치킨까지 주문하셨고 저와 동료들은 그러한 감독님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치킨이 우리를 찾아올까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뒤 정말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한국인 남성분이 저희를 찾아오셨고 별다른 설명 없이 맛있게 드시라는 말만을 남기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야경이 보이는 공원에 앉아 치킨을 먹으니 정말 천국이라도 온 것 같았고 이러한 여유 있는 생활이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하다는 사실에 체코에서 온 저와 구단 선수들은 이상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약 1시간 정도 공원에서 치킨을 먹은 후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한국에서의 충격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감독님은 특별히 한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한옥 호텔로 숙소를 예약했다면서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했고 들어가자마자 발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한옥 호텔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외벽 전체가 한옥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처음 느껴본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은 히터를 이용해서 건조함을 유발하는 체코의 난방 방식과 달리 너무나 쾌적했어요. 누워있으면 계속 눕고 싶을 정도로 한옥 호텔은 굉장히 아늑했고 특히나 깨끗한 수질의 물은 샤워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도시 전체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문제이고 가끔은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단수 문제도 발생을 해서 불편한 점이 꽤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심지어는 한옥 호텔 내부에 고급 수영장까지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자의 나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소 외부 경기가 많아 체코에서도 호텔을 이용할 일이 많았던 저는 체코의 호텔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쾌적하지 못한 상태에 화가 났었는데 한국의 한옥 호텔은 쾌적한 것은 물론 고가의 공기 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이제야 알았다는 사실에 저는 점점 진지하게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민할 정도였어요. 한옥 호텔에서 하루 머무르고 다음날 한국의 고등학교 야구부와 경기를 치른 저희 팀은 경기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선수들의 표정만은 밝았는데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몇몇 선수들은 한국을 개인적으로 여행해보고 싶다며 감독님에게 현지 휴가를 요청했고 감독님 또한 한국에서만 특별히 허락한다며 주장인 저를 제외한 대부분 선수들의 현장 휴가를 승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한국에서의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감독님과 경기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돌아와야 했지만 저는 약 1개월 뒤 있을 한국으로의 휴가를 이미 계획해놓은 상태인데요. 특히 이번 한국 여행은 저의 설득으로 부모님까지 같이 가는 첫 해외 여행이기에 저는 벌써 최고 선진국 한국을 부모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